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를 봐줄 수가 있을까 아님 너의 두 눈을 바라보며 멋진 노래들을 불러볼까 해 투명인간인가 봐 너의 끝난 에이플은 글렀네 역시네 역시네 아무 말도 하기 싫은가 봐 아 제발 저 에이플 먹고 싶어 아 제발 진짜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안돼요 저 진짜 안돼요 아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아